자, 내일장 공략주 알아보러 갈 건데요. 다음 주 어떤 종목이 강할지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토팩 사명 변경에서 IA 네트워크스 힌트 주셨습니다. 이 종목 왜 주목해봐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관된 종목이 바로 세원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바로 기업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IA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7월 21일에 커스탁에 상장이 된 업체입니다. 이미지 센서를 패키징하거나 아니면 테스트 후에 납품한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바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인수한 IA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쪽 파트너사였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엮일 수가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방금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일 수 있다. 그리고 요새 IA 쪽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재를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차트를 보면서 바로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이랑 사실 연관이 있는 종목이 세원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상한가까지 올리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5% 가까이 올라왔었는데 좀 장이 밀리면서 내려왔고 지금 이와 관련돼서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IA 네트워크스를 이제 봐드리면 일단 목표가와 손절가 먼저 잡아드릴게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와 손절가를 한 10% 내로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AS를 통해서 고쳐드리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7,850원 이 가격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으로 6,3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추천드리는 좀 상향이랑 좀 다르게 시장이 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좀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수 관점을 진행을 하시고 좀 우량주 위주로 보신다고 하시면 이 종목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단기 급등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 7,850원, 손절가 6,300원으로 잡아드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묶여있는 쪽이 비메모리 쪽도 충분히 묶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AI 쪽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쪽으로 묶이면서 급등이 한 차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꼭 손절가는 지켜주시면서 대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A 네트워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빠르고 좋은 수익률 낼 수 있는 전략으로 소개해주셨으니까요. 맞는 전략 필요하신 분들 챙겨보시길 바라겠고 이어서 감명근 전문가의 공략주 열어보겠습니다. 감명근 전문가께서는 모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인가요? 혹시 김희선 모자 안 들어보셨나요? 밀짚모자, 청순환 모자. 저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모델이 좀 틀리니까요. 일단 그래서 김희선 모자 브랜드가 할린카민스키라고 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브랜드 사업을 하고 영향이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SJ그룹입니다. 기업 기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8년 3월에 설립이 되었죠. 그리고 최근 11월 18일 날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통 판매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칸골 모자를 독점 수입 판매를 시작해서 2011년도 칸골 브랜드 마스터 라이선스를 획득했죠. 그리고 2016년도에는 호주 럭셔리 모자 브랜드 제가 말씀드린 할린카민스키의 수입 및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브랜드별로 매출을 보면 일단 칸골이 제일 68%대가 제일 높고요. 할린카민스키가 대략 24%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브랜드를 진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008년 칸골 모자를 단동으로 수입을 했죠. 그 이후에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제품 다각화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모자나 가방, 의류, 이제 다양하게 상품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016년도에는 칸골 마스터즈 라이선스 20년 장기 계약을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또 오늘 성장 동력을, 동력을 또 하나 더 얻은 셈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리고 또 매출 비중은 좀 낮지만 칸골 키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대략 6, 7% 정도 되는데요. 이 성장 기대감도 무시 못할 요인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죠. 이제 브랜드 계약을 맺은 할렌카민스키 같은 경우에도 칸골처럼 이제 브랜드를 이제 라인업을 확장하면서 이제 신규 수요 창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도 이제 대중에게 또 친숙한 브랜드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가가고 있다.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서 실적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에 여러분 주목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립 당시 매출은 5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거의 지금 11년 동안 보니까 50%씩 이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매출 1천억 원 돌파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김희선 보도 특히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할렌카민스키 같은 경우에 이제 상품 매출을 살펴보니까요. 2016년도 첫 회는 이제 23억 원이 이제 불과했는데요. 이제 2018년도는 127억 원. 대략 이제 매년 100% 넘는 이제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또 성장 가능성은 더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사실 신규 상장주라 뭐 캔들 차트를 보면은 거의 지금 흐름이 그게 뭐 썩 좋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 일단 4만 원대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만 원대 보시면 신규 상장 첫날 이때 이제 찍고 딱 올라가기 시작한 가격대죠. 그러면서 이제 흐물흐물하면서 잘 보시면 이렇게 이중바닥 패턴을 보이면서 이때 보시면 대략 4만 2천 원대입니다. 4만 2천 원대는 지지가 돼주면서 최근 들어 다시 이제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대를 잘 보시면은 이게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 텐데요. 거의 지금 상장 당시 종가하고 이 선을 보시면 딱 비교를 해보세요. 이때 딱 넘어섰죠. 이걸 넘어섰는데 오늘같이 좋지 않은 장에 이 막대한 저항이나 이렇게 쏟아질 것 같은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은 견고하게 지지가 되고 이제 유지가 가격대가 유지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향후에도 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신뢰를 들어보자면 ITM 반도체를 보시면은 이때 상장 당시 보십시오. 이때 2만 6천 원을 넘어가니까 급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4만 원으로 꼭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격을 만약에 1차적으로 제가 목표가는 6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사실 목표가를 얘기가 상장하기가 되게 어렵지만은 일단 목표가를 6만 원으로 해놓고 추후 제가 AS를 통해 가지고 구글 업데이트하면서 관련 전략 드릴 테니까 월요일 다음 주부터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가격자리아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달 18일에 신규 상장한 의류 제조업체 SJ그룹 감명근 전문가의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두 전문가께서 알려주신 종목들 가격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오늘 종목 상담했는데 채택되지 못해서 속상하신 분들 계시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 돌아와서 보너스 상담 코너를 통해서 꼭 투자 의견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내신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코너를 통해서 보내주신 종목에 대한 문의, 투자견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명근 전문가 그리고 김민재 전문가와 함께 투자 비법 나눠봤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말 잘 쉬시고요. 별스타그램에 주식 해결사 검색해 보시면 저희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